반딧불 김기범 저녁 고스른 발길에 횡단보로 걷는 노인네의 호름한 뒷모습과 창이 삐걱거려 눈에 거슬린 이유가 다르지 않아 보여 둥국은 인내의 희미한 쾌적을 쫓아가다 수십억 광면을 돌아야 한 생이 된다면 어느간 산 밑에서 날아올라 길을 밝히는 것은 우연이라도 나에게는 사크라의 빛이다 그저 물길 따라 떠들다 추락하면 알게 될까 자기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누군가 있어 그곳에서 찰나의 빛으로 차오른 것을 순간이 박제되어 남겨진다는 것을 들력의 캄캄한 어둠 속을 날아올라 박제된 사진 속으로 북두칠성에 가만히 내려앉는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이 때 나는 잘 잊어버렸어요 시 남성도 어떤 시의 정서적인 이미지를 또 착한다고 또 말해주고 마음이 이렇게 하는 시적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성도 유튜브는 무장해봤죠 우리나라의 신앙성도